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세상을 이쯤 살다 보니 나름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경험과 연륜이 가져다 준 통찰력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운 좋게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행이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좋기는 한 것이지만 절대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될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절대 과신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강하게 믿고 계십니까? 의견 나눠보시자고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관심거리 있는 것만 눈에 들어오기도 하죠. 뭐 집을 고치려고 하면 다 그냥 집만 보이고 또 뭘 사려고 하면 양초에 다 다니면서 그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과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확증 편향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확증 편향이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강하면 세상만사를 자신의 틀에 가두어서 그것에 끼워 맞추려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옳다고 확인하고 만족해하고 또 그러면서 그 신념은 더 단단해지죠. 그런데 문제는 확증 편향을 갖게 되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 근거 없는 과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사고의 유연성은 떨어져 고집불통이 되기 십상입니다. 같은 무리에 있으면 아주 투철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무리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쯤에서 살면서 과신하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기 마련인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절대 과신하면 안 되는 것들 첫 번째 생김새 얼굴 생김새를 보고 성격이 어떤지 얼마나 오래 살지 생명운은 어떨지 파악하는 관상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는 않더라도 대개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겪어보니 얼굴 생김새를 보고 성격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됨됨이까지 짐작하고 넘겨짚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을 보고 상대방을 읽는 것인데 순전히 경험에 의한 편향이 있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으로 상대에게 신뢰를 범하거나 관계를 아예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소위 범죄자형 얼굴이라는 것이 있죠. 다들 들어보셨죠? 큰 턱, 강한 턱선, 튀어나온 이마, 날카로운 눈매, 크고 앞쪽으로 기운 귀 등을 타고난 범죄자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붙어있는 지명수배자의 그 사진들을 보면 또 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사기꾼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의 경계심이나 방어기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아주 말끔하다 못해 귀티가 나고 지적이며 호탕하고 구김살조차 없는 놈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을 쉽게 파악해서 분류하고 구별짓고 싶다는 욕망에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오래전부터 과학이라는 껍데기를 두르고 관상학 또는 골상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 결과는 대부분 차별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괜히 잘못된 편향으로 얼굴 모양새를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대인관계의 기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면서 절대 과신하면 안 되는 것들 두 번째, 기억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기억은 서로 다릅니다. 아 참 신기하죠? 그리고 또 기억은 실제와도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끔 옛날 애인 만나보고 싶다고 찾으시는 분이 계시던데 찾기 전에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상대방이 나랑 똑같은 추억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거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만났다가 엇갈리는 기억 때문에 그나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아름다운 추억마저 산산히 깨질 수도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함께 수십 년을 살아왔고 많은 일들을 함께 겪었고 넘겼지만 서로의 기억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지평양이라는 것이 있어서 애초부터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억 자체도 쉽게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기억은 이렇다, 아니다, 네 기억은 틀렸고 내 기억으로는 이렇다면서 언쟁을 벌여봐야 서로 합의에 이를 수도 없으니 핏대 세우고 다퉸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살면서 절대 과신하면 안 되는 것들 세 번째, 건강.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신감이 너무 과했는지 정작 건강을 지켜나가는 생활습관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흐른 자료이긴 하지만 응답자의 78%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답했지만 절반 이상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성인 남자의 경우는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일주일에 두세 차례 넘게 술을 마시고 있고 56%에 달하는 사람들이 만성적인 수면부적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성들의 흡연율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2019년 기준으로 여전히 35.7%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흡연율은 6.7%였고요. 그렇게 건강하다고 믿으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50%에 가까이 시간이 부족해서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3위로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를 꼽았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은 시간이 부족해도 어떻게서라도 시간을 만들어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 과신하는 분들이 대개 한 방으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너무도 흔해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걸까요? 살면서 절대 과신하면 안 되는 것들 네 번째, 희박한 확률 아유,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런 생각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수칙을 만들어 놓지도 않으며 또 있더라도 유명무실하게 지키지 않고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 수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안전수칙을 좀 지키려고 하면 일어날 확률도 적은 일에 집착하는 바보나 겁쟁이, 아주 꽉 막힌 사람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한국에 갔을 때 누군가의 차를 탔다가 아주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택시였을 것 같아요. 안전벨트는 매기 싫고 안 매면 띵동띵동 알람이 울려대니까 알람 해제 장치라면서 안전벨트 꽂는 자리에 가짜 버클을 꽂더라고요. 어차피 사고 일어날 확률도 적고 안전벨트 매는 게 답답하고 갑갑하다는 생각에 가짜 버클까지 구입해서 이용한 걸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희박한 확률 속에서 산업재해로, 교통사고로 오늘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괜찮다는 말로 안전에 불철저한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시고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그 희박한 확률로 일어나는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것을 과신했다가 낭패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한 번 당하고 나면 교훈을 얻긴 하지만 오랜 시간 굳어진 믿음이나 보니 시간이 지나면 또 그 헛된 믿음에 의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개방적인 마음으로 살게 되면 과신하고 맹신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마음가짐으로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